오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심에서 1심은 무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권호수 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주범이니까 여기는 이제 논외 권호수 회장이 뭐가 나오든 상관없는데 권호수 회장도 형량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까? 징역 2년에 집행률 3년이었는데 벌금 3억 원인 거 이제 3년에 4년으로 바뀌고 벌금도 3억에서 5억으로 바뀌었어요 3, 4, 5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형량이 올라갔고 그런데 이슈는 뭐였냐면 이제 소위 바로 우리가 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조가 조작을 하려도 누가 돈을 줘야 그걸 가지고 하지 시첸말로 전주 전주 그런데 그때 이제 1심에 기소가 됐던 전주 손모 씨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 아니 이 사람하고 김권 여사 뭐가 다르냐 그렇죠 그게 제 방어 논리였어요 맞죠? 국민의힘과 어찌 보면 대통령이 방어 논리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아니 이 사람도 저 개좌하고 돈 넣고 김권 여사도 뭐 어쩌고 개좌 줬는데 여기가 무죄면 여기 김권 여사 당연히 무죄지였는데 그때 1심 판결에서 약간 여지를 남겨놨었어 아 이거 같이 공모해서 주가 조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도 무긴 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1심에서 판결에서 흐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주범은 아니지만 방조범은 될 수 있거든요 법리상 1심 판사 얘기가 맞다면 그래서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얘 주범 맞는데 근데 1심 판사 그 얘기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주범이 아니면 예비적으로 방조죄가 되는지 좀 봐주세요 예비적 공소사질로 이렇게 공소장을 바꿔서 항소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징역 2년에 6월에 집행역 1년 그러니까 굉장히 청은 낮아요 주범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손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사실 롤이 거의 똑같거든 똑같 거의 똑같죠 돈만 된 거니까 계좌 소유주고 제가 막 축축축해서 형 내가 주가 이렇게 2천 원짜리인데 한 8천 원까지 올려볼게 그러니까 2천 원까지 시작해서 8천 원까지 올렸던 통정매매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데 형이 내 계좌 이렇게 한 5천 그거 이렇게 이거 한 거랑 뭐 예를 들어서 돈으로 한 2억 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돈을 댄 거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지 알고 좋냐 그렇지 얘가 뭐 할지 알고 좋냐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알고도 묵인했다 그랬거든 그럼 이제 그게 이 사람은 손 씨는 알고도 묵인했지만 김여사는 아예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방어 논리가 굉장히 좀 궁색하게 돼버렸죠 그게 이제 그동안 제가 얘기한 게 이 사건에 동원된 계좌의 소유주가 150명이 넘고 그중에 두 명을 기소를 했는데 두 명이 무죄가 났고 그 중에 하나가 손 모 씨인데 이 손 모 씨가 2심에서는 방조로 유죄가 났다 그렇죠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김건휘 여사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특검 얘기하고 검찰의 수사 촉구하는 거 얘기가 나올 때 보통 두 가지 예를 들었거든요 이유를 야 문정부에서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그렇죠 탈탈히 거기서 나오죠 탈탈 털었는데 그래도 기소를 못했던 거를 지금 하는 건 정치 공세하니 억제 아니냐 요구하고 야 그거 걔 좋아 저거 걔 손모 걔도 무죄인데 여기가 무죄가 나왔는데 그건 여기가 어떻게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두 가지였는데 두 번째가 지금 어쨌건 항소심에서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요즘 최근에 김건휘 여사에 관련된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포대교부터 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오늘 아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여섯 번째 방송인데요 아유 그냥 제가 샌드백 됐어요 오늘 네 아 근데 그 뭐 마포대교 자살 많이 하는 거 곳에 이제 그 가드 같은 거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거 보러 뭐 가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제가 무슨 뭐 여기가 무슨 야권 방송에서 무조건 김건휘 여사에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일단 명품백 관련해서도 결국 수사심의에서 불기소 공고가 나오긴 했지만 적절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현장 행보하는데 그 와중에 도이처모소서 판결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의료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다시 또 김건휘 여사가 돼버렸어요 이슈가 네 제가 갑자기 장수 성촬영이 된다 이게 지금 아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이걸 이게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일단 이 이심 관련해서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휘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부터 빨리 정해라 이제는 더 이상 못 미룬다 새로 검찰총장도 바뀌니 이거는 뭐라도 결론을 내리고 가야 한다는 말을 우선 제가 했어요 네 결론을 내려와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거 지금 몇 년째 뭉개서 오해만 더 쌓이는 거 아니냐 그런 게 많아요 사실 김건휘 여사 관련해서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많이 너무 지났고 이게 시점이 2010년 11년 아니야 2009년에서 2012년까지니까 딱 그런데 공소가 아니고 다 빠졌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저도 특검을 하자 이런 것보다 검찰에서 기소면 기소 불기소면 불기소 그럼 불기소를 하면 이유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고 보고 이제 또 판단을 해요 그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게 가만히 이렇게 그래서 무혐의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럼 안 돼요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김건휘 여사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1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줘야 된다 내줘야 된다 그리고 형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마포대교 현장에 간 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가셔야 하는 거고 대통령, 윤 대통령이 독신도 아니고 엄연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일단 이거죠 사진을 비공개라고 하니까 비공개는 이의임의 비공개예요 그 같다는 걸 아예 국민이 모르게라는 뜻이 아니고 언론 취재가 안 된다는 의미의 비공개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가면 또 기자들 우르르 오니까 그래서 기자들한테 공지를 하고 취재할 분 오세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리고 그 사진은 뭐냐 전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공무원인 사진사와 촬영기사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 그걸 전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속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라는 거고 오해 없으시게 말하고 비공개가 전속이 찍어서 사진을 릴리즈를 한 건데 아까 저번에 우리 급발진으로 광화문 쪽에 사고 났을 때 그때도 갔던 게 비공개인 거죠 그렇죠 기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 사진은 기자가 찍은 게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 소속의 공무원 신분인 사진사가 찍은 거예요 그건데 문제는 메시지가 또 사진의 톤이 지시 맞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냐 이러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죠 저는 제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용산의 행정관이나 비서관이었다면 절대로 그런 메시지가 안 나가게 했겠죠 저 같으면 근데 그런 그분들이 몰라서 그랬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어쨌든 메시지 전달 차원으로만 본다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방송을 못했으니까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심의는 저때 얘기했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잘한 거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잘했고 제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당연히 이거는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나왔다고 해서 아 이제 이거는 무고하고 아무 잘못 없어는 아닌데 그건 아니죠 사실 그때도 최지우 변호사가 대리사과를 했다려니 그런 논란도 막 있었잖아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한다거나 그런 걸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텐데 마포대교가 나오니까 이게 그게 그러면서 생긴 문제들인 것 같아요 여러 얘기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무혐의 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적으로 죄가 없다 Not guilty 이게 이노센트냐 결백하냐 유식한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는 단어로 그거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는 뭐가 있고 이준석 대표는 뭐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무죄면은 민주당은 그러잖아요 무죄면은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러잖아요 그거 다르다는 거 국민들도 조금씩 아신다 다 아신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만 한다 공개된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딱 걸린 지점이 마포대교였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20 물론 결과가 나왔지만 나오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손못이 무죄 나오는 걸 알고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짓더라고요 법원에서 미리 소스 받은 거 아니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그죠 일단 그거는 이제 무력화됐겠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그거 무력화하려고 이 사람 유죄 나오길 바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따가 우리가 의료대랑 관련해서 얘기하겠지만 요즘은 민주당이 진짜 알밉게 많이 하죠 좀 얼투당토하는 행동들도 많이 하고 개험부터 시작해서 제가 진짜 아주 괴롭습니다 드릴 말씀은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제부터 소화를 해야 돼 아직 거기까지 갈라면 멀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면요 니네 얘기나 잘해 이렇게 이게 저희가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정치화수다 하면서 민주당이 슈박 하고 예를 들어서 김남국이나 장경태 관련 얘기하면 와 하고 많이 들어오고 그러셨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경고라고 제가 아까 저는 이제 진짜 커뮤니티를 안 보는데 어느 분이 캡쳐를 해서 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 방송 좀 몇 개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오늘 마포대교 그저께 그 메시지 전달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거를 어떤 분이 이걸 잘라가지고 그 친윤계 갤러리 하나 올리고 하나는 친한 개 갤러리에 올렸나 봐요 똑같이 올렸어요 똑같이 올렸는데 댓글 반응이 친윤계에서 더 나빠 친윤계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누가